안녕하세요 여러분! 이번 영상은 자기소개! 나머지는 치즈가 잘 어울려요! 를 먹으러 왔어요! 그치하면서 그 Carlisle 먹기 랍랍랍 마요네즈 마요네즈 너무 맛있다 청양고추 치즈볼 아멘 김치만두 치즈볼 다시 한 입 먹으면 콩나물맛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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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아삭아삭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꾸덕꾸덕 마요네즈 팽이버섯 바삭바삭 바삭바삭 오징어 바삭바삭 밀가루 크기가 맛있어서 먹으면 다 먹어야겠어요 아삭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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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 아삭 너무 맛있어요 치즈볼 아삭아삭 진짜 맛있다 바삭바삭 감사합니다.